이런 리 bracelets 그냥 밀장 아빠라 난 죽지 않는다 데드리던 Q. 박사 X 혹시 유튜브나 트위치에서 오신 분들 계신가요? 혹시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 유튜브나 트위치에서 오신 분들 계시나요? 잘생기셨어요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뭐야 그냥 스타투 검색해서 왔어요 아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트위치하고 스타투 유튜브 하고 있어가지고 혹시 거기서 오신 분들인가 했는데 검색해서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자 어디보자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오늘은 아프리카 굉장히 오랜만에 키는 거라 거의 처음 키는거죠? 오케이 원래 들어올라고 아아 쟤 에발빈인가? 잠깐 아 못나왔어 이거 터졌다 이러봐네 아 왜이렇게 검은이 다 살아있어야지 막고서 바로 견제가 가능한데 하나 터져버리면은 막아도 의미가 없는데 음 이렇게 아 뭐지 아 이거 취소 못했다고 이거 취소를 못하는게 좀 에바네요 저거 날라가면 이거 막히는구나 주성의 힘 덕분에 저그들이 추가 러시 많이 한다 맞아요 저거는 운영하는 법은 없네 저그가 우린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그가 우린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수시도 못했어 수시도 못했어 수시를 많이 하네 수시도 못한 것 같은데 수시도 못한 것 같아요 수시도 못한 것 같은데 수시도 못한 것 같은데 지금 마나가 없다는게 대박인데 으아이븐 아직도 엔터치고 있다네 1마리 채워넣고 1마리 채워넣고 너무 째는데? 아! 공격 dragged 정범 공격 . 한 마디 내렸다가 저게 히힛 KM으로 바뀌는 순간 보자는데 아이씨 빨리 찍겠죠? 못 살리겠다 억도스 이왕 투포지 지은 김에 집정관 힘들 것 같은데 집정관 힘들어요 맹독충 때문에 간거에요 지금 당장 좀 갚아둘 건가인데 집정관이 아니라 템과 거신이 주로 가야죠 아이씨 잡혔네요 김관기는 토스의 꽃인데 아우 맹독 아이고 아직 그것도 안 됐어 아 그것도 안 됐어 아우 그것도 안 됐어 그냥 깨버리고 오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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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Getting ㅋㅋ 아 왕관 어? 대다가 내 입 모르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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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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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nos 저게 다 집중관으로 나오고 활용 마크하는데 저기 히드라는 상품은 상품을 문학시키고 히드라가 히드라가 아씨 이게 녹아버리면 되지 퀄리우냐 아니면 살모사냐인데 무리군주 같은데 뭐지? 로봇 어둠의 말 로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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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보다 여기 하나 섞어주고 로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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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어... 하... 으... 어... 으... 이제 돌아오네 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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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활류를 얼마나 잘 때려박아가지고 활류를 얼마나 잘 때려박아가지고 납치를 안당하냐의 싸움인데 불멸자가 히드라한테는 추가됨이 있나요? 없어요 불멸자가 히드라한테 약해요 히드라한테 약합니다 정말 잘못 지었네 포총 있구나 약간 무리건조하려고 인곳을 비우는 느낌이 좀 있는데 어디서 자기 피 빨아먹고 있어 히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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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편드 오케이 GG! 와 이걸 이기네